아프리카 TV 오픈 스튜디오 PC방에서 펼쳐지는 아프리카 TV 수원 인계점에서 2월 23일 토요일 저는 아프리카 TV 서울 잠실점에서 3월 2일 토요일에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거기에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28일에서 2월 2일까지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아프리카 TV 잠실점 PC방을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체험할 수 있는 1시간 무료기회를 제공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의 초고사율로 즐기는 현실같은 게임 플레이어 꼭 경험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때 뵐게요.